일라인 타러 나왔어요? 이름이 뭐예요? 김소라요. 이름도 너무 예쁜데. 재밌어요? 일주일에 걸친 긴 취재는 오늘에서야 끝이 났다. 모두 잠든 밤. 희주씨는 대본 쓰기에 여념이 없다. 방송을 하면서 배우기 시작한 워드 실력이 이젠 제법 속도까지 낸다. 오늘 중에 대본과 기획안을 모두 써야 한다. 한편 이명애씨도 편집하느라 바쁘다. 편집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한 두 시간. 어젯밤도 잠을 설쳤는데 오늘 역시 일찍 자기는 글른 것 같다. 지난 밤 겨우 대본을 끝낸 희주씨가 기획안 마무리를 한다. 욕심껏 정리는 못했지만 아이디어만큼은 자신 있는 희주씨. 아주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방송에서 잔잔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획안이어서. 게다가 오늘은 혼자서 생방송까지 해야 한다.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생방송이니 실수는 고스란히 청취자에게 드러날 것이다. 1초의 흐름까지 느껴지는 순간. 열심히 연습했던 대본은 머릿속에서 하얗게 사라지고 만다. 드디어 11시다. 안녕하세요. 분당스케치 심희주입니다. 그 시각 이명혜씨는 집에서 희주씨의 방송을 모니터한다. 잘하나. 혹시 실수하지 않으니까 괜히 걱정이 돼서. 선배로서도 또 경쟁자로서도 듣지 않을 수 없는 방송. 방송은 아직까지 순조롭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분당스케치를 듣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에서는 유치원 원화 모집을 앞두고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 얘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박화유비가 부릅니다. 어떤가요? 결국 말이 꼬이고만 희주씨. 당황하자 음악 올리는 시간도 늦어지고 만다. 방귀여울수 시간입니다. 음악 올리고 말 끝나고 음악 딱 올리고 내리고 지원무수 시간이나 익힌 일이 나와봐. 지금 들으신 곡은 시간 확인할 여유는 더군다나 없다. 음악 들으면 생각했어. 시간 못 봐. 그럼 이거 음악은? 음악 이거 말씀해주셔야 돼요. 그럼 음악을 좀 줄이면서 얘기하면 돼요? 하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 어떻게 음악을 줄이며 클로징을 해야 할지 희주씨는 점점 더 당황한다. 어, 어떡해. 그러다 마이크 키를 올린 채 말을 하고 만다. 우여곡절 끝에 방송은 마쳤지만 희주씨는 아직 자신의 실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당찬 희주씨 기운을 잃을 수는 없다. 그래도 혼자 한 것 치고는 제 스스로 그냥 자신감을 얻는 그런 방송으로 지금 발판을 삼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할 겁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좋았어요. 나름대로의 이런 한 시간이 저한테는 흥분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시각 방송국으로 들어오던 이명예씨. 자연스레 말할 기회가 생겼다. 어머니, 어린이들. 잘했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목소리 같은 거는 저번 시간보다 훨씬 더 안정됐더라. 이렇게 긴단감은 없는데 여전히 인터뷰하고 멘트가... 아니, 너무 이렇게 좀 약간... 속상하지. 하지만 완벽을 노리는 후배 앞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 선배. 아직도 손으로 쓰는 대본에 가득한 수정의 흔적이 명예씨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함께하는 아일럿 분당 이명예입니다. 거리의 풍경들은 겨울 준비에 분지한 모습입니다. 멘트와 음악의 조화, 그리고 적절한 속도감. 오늘도 명예씨의 방송엔 쉴 수가 없다. 정말 추운 날씨에 고생 많았고요. 또 이어진 노래는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응원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